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휴원이 무기한 연장됨에 따라 대구시가 시민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긴급 보육시설을 지정 운영하고 보육서비스를 확대합니다. 시는 이달 6일 보건복지부의 전국어린이집 개원 무기한 연기 결정으로 가정 내 영유아들의 활동 영역이 장기간 제한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실을 활용해 영유아들의 놀이활동을 지원합니다. 24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. 이용 대상은 대구시의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22일부터 대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실 누리집에서 신청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